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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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의대 연세대학교는 특히 의과대학의 굉장히 강화주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를 했네요. 그냥 휴진이 아니고 무기한 휴지입니다. 무기한 휴지이기 때문에 외래 진료라든지 그다음에 수술이 일체 다 중지가 되는 거죠. 크게 이제 이게 무기한 휴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입에서 딱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윤 대통령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깃발 들고 나갔으니까 2천 명에서 단 한 명도 못 줄이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깃발 들고 나갔으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 의사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해결하든지 말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서울 아산병원도 18일 날 전면 휴진 동참이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93.7%가 찬성을 한 겁니다. 전면 휴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 측을 공허하시거나 찬성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의과대학 교수들이 93.7%가 그냥 찬성을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동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동감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보는 상대방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보통 시민들도 의사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93.7%가 이런 전면 휴진을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한 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죠. 100명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한 100명 가운데 94명 정도가 여러분들 그냥 무기한 휴진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아산병원에서 직접 여러분들 진로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얼마나 악이 바쳤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야기죠. 오늘 방송에 대해서도 아주 은찬히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산병원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0분 가운데 60 한 5분 정도가 참여했는데 오늘 18일 예정된 휴진 참여에 대해 93.7%가 찬성 의견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분들 주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그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순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관리들이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진로명령 처리하겠다 이때 좀 깔끔하게 그냥 원칙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꼼수로 판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복귀하면 처벌 안 하겠지만 복귀 안 하면 복귀 안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언제든 면허 정지를 하려고 한다. 이게 비대위 주장이거든요. 아산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주장.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자계설을 지키며 계속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여 전공의와 의사들을 건박하고 있다. 협박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매너를 정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그리고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런 슈퍼갑 의식에 쪄져 있는지를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확인하게 되거든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없다 하면 그냥 여러분들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은 가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이 짧은 아산병원의 비대위 주장문을 제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의 너희들은 범죄자야 이런 생각이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범죄자인데 우리가 봐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그럼 의사들은 뭐냐.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였잖아. 문제는 너희야 이 바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연대의대 교수들이 연대의대 교수들이 보시게 되면 세브란스하고 충북대 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거든요. 연세대와 충북대 의대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무기한 휴진을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하고는 외래진료하고 비응급수술 같은 게 전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72.2%가 무기한 휴진에 찬성을 했네요. 그리고 연세대 비대인은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과 진로 유지 명령을 철회가 아니고 취소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취소를. 그리고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간에 면허정지와 같은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취소를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대생들 휴학 못하도록 막지 말고 본인들이 원하면 휴학하도록 휴학계를 수리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개인이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단호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걸 다 허용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이분들의 입장은 언제 나왔는가 하니까 5월 7일에 이미 입장이 나온 겁니다. 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천 명씩 그렇게 급속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연세대 교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교육자 양심상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비대위직 주장인 겁니다. 이게 5월 7일 상황이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이름들 악화되지 않았을 때 교육환경상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 없고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의학 교육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의 신속한 제시를 요구한다. 만약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정원계획의 철회다. 그런데 깡 무시하고 뭡니까 원하는 대로 통과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교육현장을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윤 정부의 의로 정책을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이렇게 이런 별개로 두고 제가 이 문제를 초창기부터 여러분들 추적해온 것에 분명한 것은 2천 명 정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 정책을 여러분들 그거 하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사실로만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여러분들 정가는 전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충분한 논의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여러분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했고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여러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소위 시작점부터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부터. 그거를 다 그냥 깔아 뭉개는 겁니다. 뭉개고 그냥 정원 발표하고 뭡니까 그냥 깔아라며 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여러분들 반대하던 그걸 제쳐두고 팩터 사실 자체가 뭡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정원 계획의 철회다. 윤 정부가 여러분 선택한 게 뭡니까 과학적 근거고 나발이고 간에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줬으니까 그냥 깡하고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다. 그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런 국민들 가운데 사실과 실상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물어본 거 아닌가 후기 조선사연처럼 여기고 좀 뭉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날에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하기에 아마 본인이 재산이 있으니까 나가 가지고 이쁜 각시하고 살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모든 것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고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법과 모든 종류의 이름들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모든 정책을 수 리더로 피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2천명 정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논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냥 뭐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공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을 들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 깔아뭉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업적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을 재임하면서 가장 최고의 업적이고 이거는 탈원전하고 이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년을 주고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여기 이제 아무튼 간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건데 여기 그래서 이제 울산대 교수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렇게 봤더만 여기 울산대 교수분들이 만든 영상을 보니까 의대의 정원이 정치쇼인 진짜 이유 2천명 의대의 정원으로 망가진 것은 의료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대란을 일으킨 의대의 정원 2천명 근거가 뭡니까 이 공개만 덜 쑤셔놓고 실패로 끝난 의학전문대학원 실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의사들이 패배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정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압작전에 성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에 피해를 남기는 거죠. 이제 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남긴 6월 5일 날 거리입니다. 정부 사직 수술이 퇴로 열었는데 전공의들이 아직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으로 복귀하면 행정처분하지 않고 사직하면 어떤 방식이로든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퇴로가 아니고 백기투항하라는 건데 정부는 아직도 전공의들의 진정성을 농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퇴로를 열어줬다는데 그게 여러분들 의료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한 겁니까 어떻든 전공의로 복귀 안 하고 그냥 사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보고 아니면 다 알지 않습니까 취소 대시 철회를 하고 전공의로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 처분처럼 3개월을 맨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면허정지 3개월 돼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참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정말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후기 조선 사회도 아닌데 대부분 국민들이 다 대학 교육을 받은 상태인데 뭘 설득하려고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인성 안 된 놈들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지금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의사들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됐는데 인성 안 된 사람도 있고 인성 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자본 말고 본질을 봐야 된다는 본질을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개업의들이 많이 벌고 그거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지금 우리 문제는 이 소위 의료정책이 사실적으로 맞냐 안 맞냐 문제를 초점을 두고 여러분 봐야 되는 거죠. 의사들이 인성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항상 제가 이런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선전선동이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계속 보려고 노력해야 이렇게 당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저는 모든 여러분들 부담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야 그냥 하다가 그 자리 떠나고 나면 선출직이 그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책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의료계가 여러분들 붕괴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들을 다 시민들이 다 지하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